일본의 여름왕자 한유유즈루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올림픽 연패에 도전하는 일본 비교 대표팀 남자 싱글레이스 한유유즈루 23가 병창 동계올림픽에서 복귀 무대를 치른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세계 랭킹 1위인 한유는 일본의 여름왕자로 불리며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시사주 간지 타임이 한유유즈루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한유유즈루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한유의 습관과 컨디션 등을 소개했다. 부상으로 평창올림픽 금메달이 좌절될 수 있다. 한유유즈루는 작년 11월 발목 부상을 입은 뒤 이렇다 해 성적을 내지 못했다. 당시 뼈와 힘줄, 인대 등이 손상된 한유는 장기간의 회복기간을 거친 후 일본 대표팀에 합류했다. 한유는 발목 부상의 원인이었던 코드러플너츠 이외의 사회전 점프는 모두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의 행운의 물건은 곰돌이 부다. 한유유즈루는 곰돌이 부인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는 얼음판에 올라가기 점프 캐릭터 인형을 안거나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도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유유즈루가 경기를 끊는 후 링크장에는 많은 부인형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에는 기업 부원 규정으로 부인형이 등장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유는 2011년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다.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당시 한유는 고향 인센타이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당시 16세인 한유유즈루는 완전 붕괴된 스케이트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이후 한유유는 당시 사고가 스케이터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됐다며 지진이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바꿨다고 밝혔다. 한유유는 남성 피겨 선수 대다수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낸다. 피겨는 최소 4회전 점프가 동반된 코드가 관건이다. 코드를 깔끔하게 성공할수록 점수를 극대화한다. 한유유는 예술적 기교와 스포츠 열정이 더해진 완벽한 퍼포먼스로 극찬을 받고 있다. 한유유의 뛰어난 스핀 기술은 팬들을 매료시켜 한율 스핀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한유유는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 한유유는 초등학교 시절 비교 스케이팅을 거의 포기했다고 한 적이 있다. 한유유는 자서전에서 유치원 시절부터 비교를 했지만 연습하는 과정이 단조로워 실었다고 밝혔다. 이후 중등생 시절 비교 대신 야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스케이트로 인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 등을 그리워해 스케이트에 몰두하게 됐다. 이번 건 소독이 조금 보인다. 돈을 다일렀다고 했다. 저는 마이너스 열정과 패배 깨끗이 말씀했다. 모니터 석장에 반찬된 미터테인먼트에 힘이 저렀다. 2단계가 그만 gracias! 스킨스 열정과 패배 상자인의 synagogue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